오늘 우리 이천호 라이더 TMCT 트릭 일대장 이천호 라이더님이 밑에 동생들이 강습 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아 너무 쉽다 이런거 아 위험한 바로 바로 시작하시네 너무 쉬운거만 한다 오늘 뭐 좀 특별한걸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카메라 들고 나왔는데 오늘 어떤걸 알려주실건가요? 저희가 이제 널쓰리 국민트릭 거의 됐잖아요 그쵸 그쵸 널쓰리 국민이죠 이게 아 근데 생각해보면 널리만 있나요? 아 알리도 있죠 어 알리가 있잖아요 왜 널쓰리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아 알쓰리가 있는데 전향각이면 또 알리가 좀 불리한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? 가능은 하다 아 제가 싹 가능은 못붙이겠고 네 연습하면 가능하다 응 가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네네 아 중요한게 있어요 이 알리감을 많이 배워놓으면 네 라이딩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 라이딩에도 도움이 된다 이 포인트를 저는 강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라이딩 할 때 네 전후 운동을 보통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알리가 전후 운동을 연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라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연습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슬롭에서 보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이게 알리가 사실 사람들이 다 잘 알잖아요 이미 알리 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리를 이미 많이 다 방법은 알고 있는데 얘를 좀 더 뭐랄까 상체를 이용해서 네 이게 알리가 프레스 밟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약해요 널리야 이렇게 체중만 실으면 데칼땅 뛰어주는데 알리는 내가 뒤쪽이기 때문에 체중을 뒤로 강하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형박 기준이죠 전형박 기준 그렇죠 전형박 기준 네 그럼 알리의 첫 번째는 우선 프레스의 이동과 점프인데 네 이거를 상체를 이용해서 하는 걸 좀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프레스로 시작해서 뒤로 가야 되니까 상체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어 그물 던지기 그물 던지기 정말 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고개 잡으려고 그물에서 던지잖아요 네네 그 동작을 여기에 적용한 겁니다 자 그물을 던지려면 우선 반대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 방식으로 뒤를 모았다가 던지고 던지는 이 느낌을 알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물을 빼고 있고 뒤로 던지기 내 몸은 뒤로 던지고 그리고 그물을 벗고 날리기 그물을 던질 때 앞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 아 빼는 거네요 오 중요한 거는 근데 앞을 거쳐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데요? 자 그리고 우리 하려는 건 알리3잖아요 그러면 그냥 프레스에서 알림하시는 거고 회전을 요만큼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만 있으면 그물을 저쪽으로 치겠다 그물 저쪽으로 치겠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죠? 네네 그물을 저쪽 대각선으로 치는 거야 네 대각선으로 근데 네 그거 투망 던지는 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아 투망 던지는 건 불법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느낌 알겠죠? 네네 저기로 던지는 거네요? 네 가시죠 유초노라이더님 네 일단 먼저 프론트 알리3 네 대문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처노라이더님 네 이제 단계별로 1단계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? 우선 위에서 제가 지상에서 설명드렸던 네 그물만 특척 네 이게 눈이 알리는 좀 밝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체 팝을 아까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오 오 1단계 알리 알리도 엄청 멋있는데요? 네 알리만 잘해도 그냥 네 장간이 둔턱 있는데도 뛰면 하이도 잘 나오고 네 이게 스텝1이고 스텝2 이제 그물만 특척을 아까 말했듯이 정면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사선으로 사선으로? 네 한 정면에서 45도? 폴라인에서 45도 정도? 근데 이게 네 우리가 회전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초보라기보다는 처음 배울 때 네 내가 너무 폴라인으로 하겠다 그럼 순간적인 내가 회전을 확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약간 몫고 들어가라? 그렇죠 몫고 라인을 좀 타야지만 그 회전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오 그러면 이번에는 몫고 들어가서 네 회전하는 거 회전하는 거 그물만 추척을 45도 방향 이천현 회전 네 제가 보니까 파이나 회전이 네 이 3가 아니고 5나 7도 될 거 같은데요? 아 이분 또 약팔기 시작하셔야 돼 아니 지금 알리 세븐 아 이분이 약팔 때마다 이게 가시죠 5나 8도 5나 8도 5나 8도 5나 8도 5나 8도 5나 9도 5나 9도 5나 9도 아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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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인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인급처치가 필요하죠? 이럴 때는 항상 아 박찬호 크림 라이더님 제가 보니까 세븐은 아직 안 되겠네요 아 네 알리 프론트 5 알리 프론트 5는 완벽했어요 5하고 콤보 트릭이 있을까요? 콤보 트릭 5하면 또 이제 리버스로 나오잖아요 리버스로 나오니까 우리 거 따다기를 하시던지 멋있게 다시 원래 스텝으로 돌아가서 우리 카밍 트릭이잖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넘어진 거 보고 지금 해보시는 겁니까? 아 넘어진 거 보니까 콤보로 살려야 돼 아 살려야 돼? 아 우선 한번 가시죠 가시죠 이처노라이더님 네네 오늘 우리가 또 알펜시아잖아요 여기가 우리 베이스 식탁이 아니고 알펜시아에서 또 멋있는 네 알리3 네 알리5 네 세븐은 안되고 네 죽음과 했습니다 네 어 알리는 제가 보니까 네 전형각 알리 강자가 잘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꿀팁인 것 같고 네 구물던지기 네 구물던지기 이거를 꼭 기억하면은 네 어 정말 이제 널리는 지겨우니까 네 그렇죠 알리 가야죠 네 그러면 네 다음번 컨텐츠는 알리로 어떤가 싶은가요? 어 캡알리 캡알리 캡알리를 이용한 연기 이걸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네 캡이라고 하면 이제 반대스텐스로 디나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캡알리 컨텐츠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